속에서 불이 나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속 향을 혹시 싫어하시거나 고소한 맛을 더 내고 싶으시면 콩가루를 좀 묻히세요 이거 봐, 들으셨어요? 이렇게 소리 내는 거? 너무 좋고 지지 씨 많이 했어요? 네, 저는 이제 하나씩 까고 있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네 여기 어떻게... 아! 선배님 이거 간 좀 한번 봐주세요 정말 신기하다 임지호 선생님 간하고 되게 비슷해 진짜요? 어 선생님 네 네 저 이거 다 빻는데요 이게 다 안 빠져서 지금 하나하나 좀 짜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왜 섬유질 가득한 밥으로 오늘 드시겠는데요? 야, 이거 건강식이에요 건강식이죠 사실 자연이라는 게 약간 불편한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, 맞아요 네 지인 씨가 이런 걸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맛있어야 될 텐데 저는 밥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걱정해요 더 얹어가니까 저거 너무 좋네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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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괜찮아요 워낙 굳고 오셔서 굳고 오셔서 굳고 오세요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됐어 막 이런 거는 진짜 막 너무 소름끼쳐요 너무 막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? 벚잎 벚잎 벚잎이요? 오,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샥 샥 흘러내려오